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을 이날 하루로 지정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하면 곧바로 탄핵소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오늘까지를 기한으로 국회에 송부 요청안을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탄핵소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이었던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정무위에서 지난 22일 치러졌으며 24일 전체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